마비노기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길드마다 길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길터는 오시면 안 돼요 깜짝이야 켜진 줄 알았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상황 한번 해볼까요? 마비노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 뭐가 있죠? 자 바로 길터입니다 바로 이 은행 길터 여기가 바로 명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뉴비가 왔어요 이 자리에 와 여기 되게 좋다 자리 그래서 이때 딱 날개 끼고 있는 던진 던바트 일진 저기요 네? 아니 저기 여기 죄송한데 저 여기 저희 길터예요 어? 아 죄송한데 그 제가 마비노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마비노기의 그 길터 뭐 이런 게 있나요? 돈내려는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? 아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여기 저희 길터예요 길터 잘 모르셨나 보구나 마비노기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길드마다 길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길터는 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길터가 뭐 돈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? 어머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마비노기 한 지 여기서 한 지 15년째 했다고요 15년째 저희 길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길드라서 길드 없어 보이신데 다른 데로 가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게 길터냐고 무슨 아 진짜 말 안 들으시네 어 부겜아 거기 우리 길드원을 다 끌고 와봐 무슨 일이야 길드원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? 아니 여기 이 사람이 우리 길터 자리를 지금 뺏고 있어 지금 길터 자리를 아 이거 말 못이네 이거 진짜 길터도 몰라? 여기 아무튼 우리 자리예요 다른 채널 가세요 자 여태 놀랐지만 거짓말 같죠?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실화다 이런 길터 일들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VR 낀 김에 한마디 할게요 길터 가지고 좀 싸우시는 분들 길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딴 데 가세요 가뜩이다 사람 지금 없어 죽겠는데 뭔 길터 싸움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좀 재밌게 놀고 해야지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냅시다 좀 새로운 사람들께 좀 맞이해 주고 좀 약간 약속